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생활 방식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비대면으로 미술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경매쇼를 선보였습니다. 보도에 구영슬 기자입니다. 작품과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하면 낙찰봉을 힘차게 두드립니다. 실시간 댓글을 읽으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독특한 경매 방식. 온라인 경매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2020 아트경기 작가들의 작품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실시간 경매 방송으로 지난 13일 첫 선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경매쇼는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경기지역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2020 아트경기 사업의 일환으로 회화와 설치, 조각,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경기도 시각예술작가 60명과 협력사업자 6팀과 함께 마련했습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경매쇼는 미술품 소장 문화를 확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격주로 월요일 오후 9시에 진행되는 온라인 경매쇼는 올해 말까지 이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전시를 가지기 어려운데 공간적 제한이 없는 온라인에서 작가를 소개하고 또 작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또 다른 기회와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이 밖에도 2020 아트경기에선 올해 말까지 온오프라인 동시개최 미술장터와 팝업 갤러리를 비롯한 8개 전시와 판매사업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